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입대를 하게 되는 입영 대상자들이 2만 명가량 되는데요. 이들의 투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오상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4일부터 선거 일주일 전인 3월 3일 사이에 입영하는 대상자는 만 8천여 명. 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를 본인이 입영할 부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 시기에 입영하는 입영 대상자들에게 선거 공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안내문을 보고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3월 7일과 8일에 입영하는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이틀 중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공보 발송 신청과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며, 입영 대상자들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